응. 제발 이런 분들은 점집에 오지 마라. 제일 제일 짜증 나는 사람. 베스트 원은. 그냥 앉아서 궁금한 것도 없어 별로. 응 근데 네가 용하다니까 맞아 맞는데도 아닌데요. 또 맞아 아닌데요 그런 사람 그냥 죽이고 싶어 그냥 나가면서 하는 말이 또 꼭 잘 맞췄네요. 저 학생 스무살 아 이런 애들 저 언제 돈 벌어요 막연해 공부도 안 했어요. 저 언제 좋은 대학교 가요.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언제 좋은 사람 만나다 준비를 뭘 해서 나는 여기 와서 돈 10만 원 내는 것도 아깝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를. 어린 애들이 지가 돈 벌어 엄마가 돈 갖다 주는 거지. 또 진짜 와 누가 봐도 와 진짜 못생겼어. 저 언제 진짜 시집 갈 수 있나 진짜 쟤 보면은 시집 못 갈 것 같은데 얼굴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. 어떻게 보면 싸가지가 없을 수도 있겠지. 그런 사람들이 꼭 좋은 남자를 원해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럼 그런 사람들 꼭 얘기해 주지 너 그렇게 하면 시집 못 간다고. 그러면 또 승진을 내고 간단 말이야 자기 거울이나 보고 좀 오지. 그리고 진짜 사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그런 여기 와서 거의 90%가 본인의 사업하면 안 돼. 그런 사람들 꼭 사업을 해서 망해서 온단 말이야. 자기 언제 제기할 수 있냐고. 제기 못하지 당연히 어떻게 제기를 해. 희망을 좋아하지. 아니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를.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직장 생활에서 돈 200만 원을 벌든지 150만 원 요즘 나가기만 하면 솔직한 얘가 돈 벌잖아 안 벌진 않아. 근데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. 그니까 무당 깔 보지 말고 무당 간보지 말고. 그니까 뭔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야. 들어오면 짜증 나는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이야 야 맞춰봐라 나 좀 맞춰봐라 응. 맞히긴 하는데 내가 네 길을 꺾고 간다. 꺾었다 그런 사람들 많거든. 차라리 그런 사람들 돈 아까우니까 오지를 마.